. . . . . . . .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배님! 넌 누구냐? 넌 누구냐? 플레이백 하시나요? 아니면 컨셉 위주로 바로 개강될까요? 저의 이상의 행동을 왜 자꾸 찍으시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무의식 속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선배님! 선배님! 피어시! 남짱! 선배님! 선배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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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정아, 이리 와. 자네가 내게 먹다. 마와. 얘. 유리가 그것을 관해 위품을. 유리가 그것에 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상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유리가 그것에 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상 알아낼 때까지 자매를 정말 죄송합니다 와 나 이 제품을 용서한다 이런지 처음인데 죄송해요 유리가 그것에 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상 알아낼 때까지 나를 죽은 날개 때리기 더... 너 희한하다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네 아니요 아슬클렸어요 네 여성아 여기까지 와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재미를 해줄게요 추워? 아니 안 더워 여성아 안 더워 응? 어 아예 뒤에서 꺾어져서 들어오면 될까요? 네 저는 거의 다 땀 이상하네 가요 네 네 이렇게 마지막 대부분 나와죠 나는 누가 찍는 거야. 형은 누가 나 건드렸는데? 아니야? 이거 무슨 짓입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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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이 칼을 넣지 못하겠느냐? 의근부의 죄인을 어디로 빼돌리게 하시는 겁니까? 빼돌리게 누가 빼돌린다는 것이냐? 왕장은 또 하지 말라고 이제.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왕장할까? 고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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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면 됐고요. 고생하셨다. 앉는 거 하지 말고. 살짝 뭐. 약간. 네. 그냥 주자리에서 하겠지 양치야, 대체 어쩌려고 감회 오르실게요? 선배님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사랑은 오직 다른 사랑 이거 뭐 좋은 경험이었다고 치고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처음에 되게 서석 서석 벌이는 어디가 계속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밑에 아 아이쿠도 안에 있구나 컷 너무 푸르기 이런 거 아니야?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 큐 그렇지 이렇게만 세워레이션 해주면 하나 둘 셋 내가 어 보여? 막 이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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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느껴졌어 이거 제가 봤어요 진짜 그녀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